에еко가 둘이 혹시 사귀어? 아니요 성함은 딱이나봐? 왜 대답이 없어? 그래 그딴 말이 뭐가 중요하니 향 좋으면 좋지 근데 왜 갑자기 낯수리 못지? 이제 가자 저 교수님 저 교수님 야 나 눈치 있어 지금도 먼저 일어나는 거 보면 모르니? 이렇게 큰 곳으로 가서 찾아보는 게 좋겠군 그럼 상호수색을 시작하겠다. 이상 통신술. 이렇게 캄콤한 곳에서 대체 뭘 어떻게 찾아요?